이렇게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 본 영상을 바칩니다 어 내가 처음에 저 되게 충격했는데요 5, 4, 2, 3, 4 이 뭔 개소리야 내 목적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파괴하는 거다. 이걸 어떻게 파괴할 거다. 똥으로 파괴를 할 거다. 똥이 작품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그때선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 S로 똥의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니댕이 똥사랑 것도 나올 거니까 주로하지 말고 보세요. 어후 똥립샤 아이스네 예술 동작 아이스네 예술 동작 아이스네 아이스네 예술 동작 네 아이스네 예술 동작 아이스네 예술 동작 내가 똥 마려울때 똥 싸자 야 너는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나는 개똥을 보고 왔다 아 너무 무서워서 똥 생각 걱정했어 5.. 4.. 3.. 어휴 오우 안 돼 오우 안 돼 예술인 똥이자라는 얘기가 예술계를 비판하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결정체는 우리 똥인데 그럼 우리 삶의 배설물 최고의 결정체는 무엇이냐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술은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냐 신이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창의성을 방해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똥으로 고발할 거다 그 정신을 파괴하는 게 뭐냐 그녀가 말하는 건 자기는 살면서 남들 눈치를 많이 받다는 거예요 아리스 김처럼 왜 나는 당당하게 살지 못했을까 바로 눈치보기하는 그런 그 애는 이미 자기 부모한테 세뇌가 된다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지도 못하는 거야 그냥 생각하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거야 그것을 똥으로 고발할 거다 선생님 어차피 말해봤자 뭐여야 못하는데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눈치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똥으로 고발할 거다 My mom is robot and I'm robot이죠 나의 어머니가 로봇이니까 나도 동봇이구나 똥도 아름다워시구나 그런 황당한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팬데믹 현상 속에서 계속 비대면화 돼가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디지털과 기계에 계속 오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 인간 소외로 보였고 기계화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 나사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똥으로 고발한 작품이다 나 지금 똥 사고 있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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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다 풀려도 문제다 그럼 여기서 뭘로 풀 것이다 그것을 똥으로 고발할 거다 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들의 정신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똥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똥이 작품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바로 똥으로 풀 수 있다 극대상 가능하더라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 근데 좀 약간 테이트백을 좀 더워봤다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이다 이거야 네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두 번째 사진은 여기 쳐다보는 거야 아 네 세 번째는 율그그야 아 나한테는 정말 명분이 필요한 거야 명분이 있어야 내가 움직일 거야 열정이 나왔고 예술이 똥이라는 건 예술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술의 순수성을 말하는 거거든 내 뱃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 똥을 봐라 내 똥 보러 와라 그러니까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나 그거 봐 내 똥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금기지만 난 이것까지 다 보여주겠다는 거야 똥이 나와서 내가 폴드 잡으면 내가 너 부를 거야 그럼 넌 마스크 쓰고 들어와 그럼 빨리 찍고 나가면 돼 나 알아서 정리하면 돼 너무 잘했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화열방사기 이걸 해줄게 하하하 왜냐면 똥 싸는 모습까지 보여줄게 실패 안 돼요? 네 의견을 좀 줘 자산 작가자나 여러 가지 작품 봤을 거 아니야 아니요 저 재밌을 거 같아요 저 재밌을 거 같아요 그러나 진짜 똥하고 모형하고는 다른 거야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야 설마 역사에 남을 일인데 어? 가짜 똥 아니 진짜 진짜 똥이네 진짜 똥이에요 이게 돼야 돼 아니 뭐 그런 방댕이 그쪽에 똥나는 거 흘러셔가지고 뭐 한국 버럭 시기까지 뒷체력 타진만 찝어지고 도망가면 돼 도망가면 돼 도망가면 돼 도망가면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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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면 좋은 거고 그 때문에 뭔가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위화되고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림에서 그게 꼭 메인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 똥 장면이 정말 아니 그 포장에서 그러니까 너도 중요한 건 굳이 그 엉덩이가 그렇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똥까지 나오는 진짜 똥이 매달리는 거야? 뭐야? 쏘고 싸놓은 거야 그리고 똥 네 똥이 싸놓은 거 엉덩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그런 뜻 하하하하 똥이 이렇게 표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이거 뭣이 안 돼 일단 싸봐야지 잘 됐네 그렇게 싸도 힘들어 예술이면 예술 예술똥 아하하하하하 오 마이갓 그렇게 생긴 거 하나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똥 똥 싸면 이 향이 이 이 이 향이 올라올 거 아니야 이 향이라고 표현하지만 냄새라고 알겠어? 네 미쳤냐 그 냄새 잡을 수 있나? 냄새를요? 아니 그 올라오는 하얀 향기 못 잡지? 예 미쳤냐 그 온도가 무슨 내가 익힌 똥이야 똥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 똥이 우려가 있는 그걸 말하는 거야 내가 중요한 건 너무 변수가 나 그 똥을 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이즈와 그런 느낌의 똥이 나온다는 보상도 없다니까 자기가 걱정하지마 그때 나오고 얘가 찍은 똥이 진짜 똥이야 진짜 똥이야 그 순간에 내가 조정하지 않아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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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똥이 똥으로 보이냐 나는 황금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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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이 죽겠냐 흑백이 죽겠냐 흑백이 죽겠냐 흑백이 죽겠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야 지금 미쳤냐 아 지금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나는 내 정신 내 정신이 내가 죽는다 나는 그거보다는 정말 사람들은 나 이거 진짜 똥이야 진짜? 아 설마 이런 호기심을 불러요 난 더 소통하니까 왜 진짜 똥 그게 없어 아니 진짜 똥 싸고 가짜똥이겠지 그러겠지 그건 안 밝힐 거잖아요 그쵸 모든게 바뀌어 밝힐 거에요 밝힐 거에요 밝힐 거에요 하필 이유가 없는 건데 왜 굳이 그걸 위스크를 하냐 아이고 내 자신한테는 진짜똥이 내 진짜라니까 진짜똥이 내 진짜라니까 그만해 알겠어요 어? 자기한테는 당연히 가짜똥이겠지 너무 중요한거야 이거 너무 중요한거야 하하하하 나한테로 내 똥에서 나오는 애기처럼 내 똥이 중요하다고 형 장업이니까 응 그니까 너가 똥이 잘 보이게 구두를 잡아야 되는거야 아 네네 내가 내 얼굴이 보이면 안되고 똥부터 보이게 해야돼 그러니까 내가 말한대로 그러면은 사진 분리시켜야돼 전체 사진에서 이것도 잡고 얼굴도 잡기가 쉽죠 응 아니 진짜 얼굴을 다 돌려 진짜 오면 아니 디스거든 작가들 둘이서 잘 해보실 해보세요 막 본인이 진짜 똥을 싸야 내가 속이 후련하다 하면은 알겠는데 삼자 우리는 그게 진짜 똥인지 아닌지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형태가 그렇게 똥인지 뭔지 모를 약간 모호하게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형 그러니까 진짜로 가시되 모호하게 그래 그래 분명히 사람들은 가짜통일아 생각해 네 그럴 수밖에 없어 포스터 메인 포스터 나로 있어 깍빵기 먹고 어떻게 사람들은 가짜통일아 생각해 어? 메인 포스터요 어? 메인 포스터요 어? 어? 메인 포스터요 메인 포스터요 메인 포스터요 예술의 소음이다 예술의 소음이다 메인 포스터요 üh 에이 장순과 전시 끈을 때 tako 짜잔 아 아 하하 이 물은게 정립되고 나면 그때 형님 잠깐 앉아볼수 있겠어요 그러면 발가락은 어떻게 엄지발가락 둘 거야 내는 거야 엄지발가락 빨개 벗을거 아니에요 그 이상해요 그 이상형 수치료 오지 않을거야 제 미칠거 같아요 저 저한테도 되게 도전일 것 같아요 메인 포스터에 이미지가 되게 작게 들어가면 더 깨끗게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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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빡 이렇게 해 놓은 거구나 어 그 위통만 까고 한번 예의 녀석 한번 잠시만 얘기해 야 야 야 나 켠 거 해봐 하하하하 재밌어요 형 그 되게 그 루즈 사진 같고 되게 예쁜 모델로 뭐? 예쁜? 예쁘다고? 뒷태가 되게 예뻐요 형 야 여기 살 좀 이거 앞에 빨래집게를 좀 잡고 해야되나 그래 어찌 됐건 그럽시다 일단 내가 천하고 조명까지 세팅해 놓을게 천천히 아 진짜 어 내가 처음에 저 되게 충격했는데 하하하하 몰카 몰카인줄 알았어요 몰카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형 진지하고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납득도 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이 꼬에서 똥으로 보인거야 어 아 자기야 똥 똥 그렇다니까 야 이렇게 모든 게 똥으로 보이더라고 아 아 보이는 게 다 똥으로 보이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